민철이 빨리 끝내자 근데 뒤에 뭐 안했으면 기다리는 동안 하면 되잖아 민철아 그래 안그래? 응? 저 기다리면서 안 돼? 폰이? 폰이 안 되면 뭐 가는데? 뭐 와이파이가 안 돼? 그러면 앱이 안 깔려있어? 엄마한테 금지 당했어? 그러면 쏘바 폰 열어봐, 열어서 클래스카드 열어소봐 앱이 안 깔려있어? 그럼 손한테 얘기하면 되지 폰 바꿨어? 아니면 지웠어? 응? 플레이스토어 열어소봐 응? 엄마가 못하게 축하해 뭐 하자고 올렸어 민철이 게임하자고 걸렸어 응?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16작수인데 될라나 모르겠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될까? 응 응 physics 뭐라고? physic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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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physics physics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들 ph는 ph y는 e e 이외에도 내는 소리 i, e 짤막 그 다음에 여기까지 소리가 그래서 못했고 phi e 그 다음에 s, i, c 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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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합쳐서 뭐 냈다? 피직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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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했구요 얘는 뭐가 될까요? Thrill 자 미쳐라 뭐 엄마가 뭐 본 못하게 하세요 그런거 저녁한테 얘기하면 되지 그냥 앉아가지고 뭐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그럴 필요 없어 응? 뭐 네가 뭐 큰 뭐 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 그치? Thrill Thrill 오케이 Th는 Th R은 R I는 I, E, O 중에서 E L, L은 L 다 합치니까 Thrill 발음이 적어라 없죠 Thr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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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뭐가 될 거 같애용 Thrill 추가해서 요기서는 E 그 다음에 N은 늪 G는 뭐같애? G는 뭐같애? 그 G같은데 요기서는 G 소리 안나는 E고 다음치니까 챌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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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지만 한거에요 챌린지 체인지는 따로 있구요 OK 얘는 뭐가 될까? Charge 충전하다 OK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고 Char 이름은 뭘까? Charge 네 이거니까 Char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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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는 뭐가 될까? Shake T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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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ysic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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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n Some Some The Yes 뭐가 될 것 같아요? Very good! Philosophy Philosophy 맞습니까? 오 민철이 Extraordinary ability인데 Philosophy 다음 자 자 GH 그 소리가 힘이 없다 그랬지 그 소리도 힘없고 흐 소리도 힘없고 그래서 뭐 할 때가 많다? 소리 안 날 때가 많다 그러면 여과의 소리가 뭘까? 소 소 소 얘 붙이면 소 소 소 소 소 얘가 오우 됐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오케이 Think Think Very good Think 자 잘하는데 근데 뭐야 언제쯤 다시 사용할 수 있어? 괜히 뭐라고 해야지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왜 왜 사용 못하게 됐어? 그래야지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 네 잘 써요 응 왜 사용 못하게 됐어 모르겠어 사소한 비밀인데 너무 많이 사용했어 사소한 비밀인데 너무 많이 사용했어 그러면 잘 모르겠어 왜 그런지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얘기 말씀드리기 뭐 뭐 클래스 카드를 좀 사용하게 해주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잖아 어 어 민찬이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이유가 없고 억울한 거야 지금 응 어 민찬아 일단 알았어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민찬이요